안녕하세요. 메이크단더입니다. 오늘 시순상 21번째 운동 시작할게요. 먼저 목 잡고 옆으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앞으로 처지지 않게 뒤로 당겨준 상태에서 목을 길게 늘려주세요. 천천히 대각선으로 살짝만 꾹 길게 늘려주시고 반대 자선 천천히 쭉 위로 위로 올려서 아래로 살짝만 꾹 눌러주세요. 천천히 고개 돌려주고 다리 넓혀서 무릎 잡고 어깨 안으로 꾹 눌러주면서 뒤로 많이 앉으실게요. 고관절은 활짝 열어주고 반대로도 천천히 엉덩이 들어서 아래로 꾹 눌러주고 꼬리뼈 엉덩이 천장 쪽으로 슥 밀어서 허벅지 뒤쪽과 안쪽까지 스트레칭이 쭉 길게 되실 거예요. 자, 오른발 잡고 자, 오른발 잡고 가슴이 허벅지랑 가까워질 수 있게 덮고 다리를 끌어안아 주고 가슴을 다리 쪽으로 끌고 가세요. 오른쪽으로 앉아서 왼쪽 발끝 당겨주시고 엉덩이 말리지 않게 엉덩이 뒤로 쭉 빼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더 쭉 길게 들려줄게요. 방향 틀어서 골반 밀고 엉덩이 들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쭉 밀고 발 당겨와서 앞꿈치 들어 올려주세요. 그대로 이어서 반대발 왼발 잡고 가슴 허벅지 쪽으로 꾹 끌고 가서 허벅지 안쪽과 허벅지 뒤쪽까지 늘어날 수 있게 늘려주세요. 왼쪽으로 앉아서 오른쪽 발끝 당겨주고 허벅지 안쪽 길게 쭉쭉 늘려서 방향 틀고 골반 밀고 엉덩이 들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밀고 다시 한 번 더 밀고 발 당겨와서 앞꿈치 들고 허벅지 뒤쪽 엉덩이 끝까지 길게 상체 들고 어깨 살살 어깨 살살 위아래 골반 좌우로 돌려서 고관절 풀어주세요. 그대로 덤벨 잡고 웜업 들어갈게요. 자 먼저 스탠스 기본 골반 넓이로 넓혀주시고 천천히 스쿼트부터 천천히 스쿼트부터 가요. 원 투 어 오른발 넓혀서 다시 좁히고 가슴 피고 정면 보세요. 왼발 한 박자씩 조금씩 빨라져요. 꾹 눌러서 한 박자씩 한 박자씩 한 박자씩 한 박자씩 한 박자씩 한 박자씩 앞으로 가죠. 첫 스윙 어깨 주위고 골반이 앞으로 딱딱 끊기면 안 돼요. 복부 당겨주고 어깨에 힘 주고 자 어깨 위로 덤벨 가지고 앉아서 일어나서 스파 업 다운 업 다시 내려놓고 오른발 앞에 런지 투 투 복부 당기세요. 어깨 힘 풀고 무릎이 앞으로 밀리면 안 되지. 반대발 위로 끌어올렸을 때는 뒷발 뒤꿈치 쭉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 힘 주세요. 다시 앞으로 가져오고 스윙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주면서 앉으세요. 퇴 퇴 퇴 퇴 자 앞으로 헐 퇴 퇴 밑으로 숙일 때는 어깨가 축 처지지 않게 등 주변 근육 써서 당겨주세요. 로우 하나씩 복부 당겨주고 골반 고정 골반 고정 아랫배 집어넣으세요. 날개뼈 조여줘서 쭉 건배에 들어 올려줄 수 있게 끌고 배 집어넣으세요. 허리만 꺾이면 안돼 엉덩이 쳐주면 안되지 고리뼈 오리군대기 자 바로 스쿼트 가요. 어깨 펴고 배 집어넣고 자 기본 골반 스탠스 복부 당겨주고 구부정해지지 않아요. 어깨 가슴 쭉 펴주고 복부 당겨서 날개뼈 조이세요. 투투 다운 어 오른발 넓혀주고 다시 좁히고 왼발 트윈 가슴 펴세요. 어깨 위로 올라와서 어깨 위로 올라와서 스톱 업 다운 업 지금 가슴 펴고 페이지로 어서 누르고 골반이 앞으로 탁 처지면 안돼 그대로 위로 미세요. 위로 어깨 펴주고 뒤로 가슴 다 펴야지 정면발 다시 어깨 펴고 얘가 올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슴이 안되 쭉 펴주고 복부 당기세요 뒷발 뒤꿈치 밀어서 어 오른발 누르고 어깨 펴주고 어깨 옆면이 양옆을 볼 수 있게 어깨 고정하면 안돼 어깨 힘 푸세요 등 날개뼈 힘주고 반박자 씩 정면발 정면 봐야지 자 하체보다 상체를 먼저 수그러지면서 내려가시면 안돼요 올라와 스톱 어 복부 당기세요 얘가 골반 처지면 안돼 위로 내려야죠 무릎 놓으면 안돼 무릎 바깥도 열어 무릎 바깥도 열어 무릎 바깥도 열어 무릎 바깥도 열어 됐지 끝까지 런쥐 런쥐 후 후 후 후 런쥐는 하나만 쳐볼게요 자, 상체를 너무 꼿꼿하게 세우시거나 너무 뒤로 젖히면 허벅지 뒤쪽 앞 근육이 더 많이 아파요 그러신 분들은 상체를 살짝 숙여주고 배 집어넣어서 들어가세요 뒷발 뒷꿈치 들어 올려줘야지 배 집어넣고 두툴 런지부터 배 집어넣고 자, 앞으로 쭉 내려갔다 업 내려갔다 올라갔다 쓰리 투 원 업 하나 호흡 조이세요 무릎 탁 걸고 무리지 않게 어깨 힘써서 끌고 올라오셔야죠 팔 더 들어 반대 발 호흡 호흡 똑같이 상체 너무 꼿꼿하지 않게 뒤로 젖혀지지 않게 복부 힘 주세요 두툴 두툴 위로 올라와서 무릎 위에 딱 걸려서 관절에 기대는 느낌이 나시면 안 돼요? 싱글 싱글 제게 조기 도두 들어! 3, 8, 3 업! 둘! 둘! 모으고! 골고 땡기세요! 코어 끌고 와야지! 배꼽 집어넣어! 어깨 운명지 않게! 등! 자, 배 집어넣고 등 가슴 펴주고 그립이 손등이 아니라 팔꿈치를 정면 보일 수 있게 돌려주실 거예요 자, 등 구부러지지 않게 등, 날개뼈 다 조여서 가슴 펴주고 가슴이랑 어깨랑 피는데 가슴을 내미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쭉 펴준다 배 집어넣는다 엉덩이 쳐지지 않게 업! 시켜준다 자, 다리는 굴반 넓이 잡으실게요 투 투 다운 다운 업 업 half 여러pel 다운 다운 하나 둘 eight has 힘으로 덤벨을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밑에 랜스에 훅! 풀리지 않게 펄스! 배 집어넣고 등 가슴 다 펴서 덤벨이 내 발끝 쪽으로 오게 이렇게 멀어지시면 안 돼요 정강이 쪽으로 끌어당겨와서 자, 이번에 이두 컬이랑 같이 나오실 거예요 처음은 데드리프트 똑같이 자, 힘들다고 해서 어깨가 처진 편은 안 돼요 배 집어넣고 고립도 오리진댕이 만들고 투투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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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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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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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 덤벨이 흔들거리는 느낌이 아니에요. 쭉 구부러줬으면 쭉 늘리는 것까지 내 힘으로 늘려줘. 쭉 늘려줘. 팔꿈치가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. 팔꿈치는 그냥 구부려지기만 하는 거야. 어깨가 지금 다 피세요. 배 집어넣고 턱 당기고 밑에서 펄스 짧게 엉덩이는 뒤를 쭉 밀어주고 꼬리뼈 오리붕대기 만들어서 뒤통수 쪽으로 끌고 오실게요. 끝까지! 끝! 등 가슴 나피세요. 날개뼈 조이세요. 어깨 쳐지지 않아요. 어깨 어깨 자, 앞에 덤벨 두개 나란히 잡아주고 어깨 가슴 펴주고 투투 다운 다운 업 업 자, 앞에 덤벨 두개 나란히 잡아주세요.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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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고고고고 고고고고 자 앞에다 다시 담배 나하니 발끝 열고 두두 허베이 뒤로 빼죠 스윙 배에 집어 넣으시고요 팔도 날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내가 끌고 오는 느낌 어깨 힘 뒷가슴 펴고 뒤로 가지고 발끝 열고 날개뼈 쭉 해서 배 집어 넣고 덤벨루 뒤꿈치 톡 쭉 끌고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앉아 옆구리 뚫어야지 뒷구리 없애야지 호우 꼬르보 호우 꼬르보 다리 정리 여기 덤벨, 스윙 업 호흡 고르고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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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에 스티프 데드리프트라고 해서 그 전에는 살짝 무릎을 구부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다리를 펴는 느낌으로 그런 요정도 구부렸으면 지금은 아예 펴주시던가 무릎이 안 좋으시면 정말 살짝만 살짝만 구부려주세요 고리뼈 터지지 않게 오리군덩이 만들어서 허벅지 뒤쪽 근육, 엉덩이 근육까지 다 쓰실 거예요 등, 가슴 피는 건 당연한 거고 이번에는 펄스만 나와요 무릎 펴고 가능하면 무릎은 펴고 난 너무 안 되겠어 유연성이 안 되겠어 무릎 살짝 구부리세요 엉덩이는 뒤로 좀 무릎은 밀어지는 느낌으로 꼬리뼈 처지면 안 되지 무릎 펴고 무릎이 뻑 튕기는 느낌보다도 허벅지 뒤를 늘려서 버티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벅지가 너무 당기면 허벅지가 너무 당기면 골반이 이렇게 처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고 골반 라인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야 엉덩이 근육까지 장악이 가요 배꼽 당겨주고 등, 가슴 피고 천천히 내려와 볼게요 무릎 가능하면 다 펴주고 무릎이 너무 아프면 살짝만 구부려서 버텨 등, 가슴 펴주고 허벅지 뒤쪽 엉덩이 다 밀어 턱 당기고 뒷목 길게 잡으세요 딸기뼈 주워주고 꼬리뼈 더 뒤통수 쪽으로 끌어올려서 내 엉덩이 위에다 커피 한단을 올려놔도 얘가 미동이 없다 생각하시면서 꼬리뼈 더 고정 골반 바로 잡고 엉덩이 뒤로 쭉쭉 밀어주세요 골반 쳐주면 안되지 호흡 오케이 덤벨하게 내려놓고 호흡 고르고 런지 런지랑 니업이랑 합쳐서 나와요 호흡 자 이렇게 앞에 잡아주고 투투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체를 너무 세우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게 싱글 니업 호흡 내려가세요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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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느낌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안 돼. 무릎을 많이 안 올려도 되니까 펴서 펴서 가지고 오세요. 두툴 싱글 후 등까지 펴고 숙여지지 않게 펄스 스탑 니 니 왜? 왜 일어나? 왜? 발 뒤로 빼서 앉아 버텨 소스 자, 다음 플랭크랑 푸시업이랑 같이 나와요. 타드 넓게 가져가주고 플랭크 로우부터 들어가실 거예요. 날개뼈를 쪼여주면서 팔을 뒤쪽으로 쭉 끌고 오시면 돼요. 끌고 오고 배곱 땡겨주고 어깨이 길어지지 않게 툴툴, 푸셔 로우 번갈아가면서 다운, 다운, 업 스탑 죽어 업, 다운, 업 다운, 업, 스탑 위에서 펄스 좀 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라운드인 뒤로 빼서 스트레치 이렇게 자, 배에 힘주고 등 가슴 펴주고 날개뼈 쪼여서 배꼽 땡겨주세요 툴툴 다운, 다운 다운, 다운 하나 더 가슴 펑 sper 하 다운, 다운 위로 밑으로 엉덩이 들고 버티세요. 복구 당겨주고 등 가슴 줄 펴고 허리 꺾이지 않게 오케이 엉덩이 뒤로 줄 빼주고 브릿지 덤벨 한개 잡아주실게요 그대로 골반 위에 올려주고 업, 업, 다운, 다운 뒷꿈치를 밀어서 엉덩이를 쭉 꿇어 올려주세요 무릎이 모아지지 않게 자, 오른발 다리 하나 덤벨 골반 위에 업, 다운, 업 엉덩이 바닥에 닿지 않아요 밀어 올려주고 허벅지 힘주면 무릎 펴고 허벅지 힘주면 무릎 펴고 호흡 고르고 다시 골반 위에 다운, 배 업, 업 다운, 다운 무릎이 모이지 않게 배꼽 땡겨주고 배꼽 납작하게 허리가 꺾이지 않아요 허리가 꺾이지 않아요 무게중심이 목쪽으로 가시면 안돼 가슴 쪽에서 유지해주고 배 납작하게 끌고 오고 무릎 모이지 않게 자, 다리 하나 올려주고 골반 위에 덤벨 업 다운, 업 허벅지 힘줘서 무릎 펴세요 무게중심 가슴 엉덩이 내려가지 더 밀어 더 밀어 자, 호흡으로 일어나서 복근 자, 덤벨을 요렇게 일어나서 복근 토 터치 덤벨 터치 덤벨 터치 덤벨 터치 다리 쭉 끌고 오고 다리 쭉 끌고 오고 자, 덤벨 터치 덤벨 터치 덤벨 터치 덤벨 터치 덤벨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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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네벨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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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셋 둘 하나 이이 턴 동작 드그래 덤벼를 한쪽에 빼주시고요 누워서 무릎이랑 팔꿈치랑 구르고 자, 크런치 업, 다운, 업 업, 다운, 업 다운, 업, 다운 완전 눕지 말고 배꼽 당겨서 가슴 이렇게 세우세요 배꼽 당겨주고 자, 일어나서 골반 옆에 손 킥 어깨 내리고 배 집어넣으세요 골반 옆에 손이야 뒤로 젖혀지면 안 돼 끝까지 후 다수 자, 누운 상태에서 다리 쭉 길게 늘려주고 호흡 크게 배 부풀려서 마시세요 다시 내쉬어주고 다시 마시고 멈추지 말고 바로 내 마시고 호흡 자, 그대로 오른쪽 다리 쭉 끌어 당겨서 가슴 쪽으로 가지고 오실게요 턱은 들리지 않게 당겨주고 그 상태로 당긴 다리 쭉 펴서 발끝은 힘 풀지 말고 발끝을 내 몸통 다리 쪽으로 쭉 당기고 계실 거예요 허벅지 뒤쪽까지 스트레칭 될 수 있게 쭉 늘려주고 밑에 다리 뜨면 안 되죠 바닥으로 당긴 상태에서 서로의 힘든 등ended 고 Damit 자, 그대로 밑에 다리 위로 아래를 조절cip 위 안보급 다리 다리 다리만 다리만 고맙지 꼬리뼈 바닥 그대로 위에 있는 발 다시 쭉 펴고 반대발 가슴 쪽으로 당기고 그대로 다리 쭉 펴서 가슴 쪽으로 똑같이 발끝 풀어지지 않게 내 몸 쪽으로 당겨서 허벅지 뒤쪽까지 더 쭉쭉 무릎 펴고 밑에 다리 딸려오지 않게 그대로 밑에 다리 위에 접어서 고리뼈 바닥에 누른 상태로 가슴 쪽으로 당겨오세요 턱 들리지 않게 힘 풀고 팔다리 살살살살 풀어주실게요 일어나셔서 엉덩이 들고 어깨 아래로 엉덩이 들고 꾹 눌러주세요 팔 바깥쪽으로 빼서 어깨만 꾹 눌러주고 반대쪽 똑같이 바깥쪽으로 빼서 어깨만 그리고 엉덩이 뒤꿈치답게 힘 쭉 풀고 엉덩이 들고 엉덩이 틀어서 고가 안전자로 살살 발목을 천천히 끌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시즌화 21번째 운동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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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